Q.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또 인사드립니다. 오늘 촬영은 미국 드라마라고 하던데 그거 캐스팅 제외로 와가지고 지금 현재 촬영하러 이동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 너무 추워요. 큰일 났다. 촬영 장소는 부천인데 제 생각에는 금방 끝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단정 지으면 안 되겠죠? 항상, 항상, 항상 변수가 많으니까 마음을 내려놓고 촬영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심히 안전히 이동할게요. 오늘 가운데서 집합하는 장소가 합정입니다. 드디어 합정에서 모여서 가보네요. 모여서 간 게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제가 갔던 촬영 장소 일지가 궁금하네요. 근데 왠지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조심히 안전히 이동할게요. 그리고 코로나에요. 음식을 잘 지키면서요. 아, 너무 춥네요. 아, 다들 그, 뭐냐? 요런 거 꼭 챙겨, 챙겨가세요. 그래야지 절 좋습니다. 아시겠죠? 네, 잘 도착했습니다. 배우님께서 이거 하나 주셔서 아주 나이스합니다. 기분 좋네요. 근데 너무 추워요. 아무튼 조심히 촬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촬영 장소 잘 도착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촬영 장소가 아니네요 조심히 촬영하겠습니다 이걸 담그고 살다살다 이런거 때문에요 살았어요? 저 앞에 누구와 그거 안드신분? 여기 다 하셨죠? 담배 여기서 태우면 안된다니까? 담배! 이러고 있습니다 분장 받고 의상 받고 이런식으로 지금 잠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일병이네요 정작 많이 받은 사람 정작이 나와서 정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바래미에 있는 자식을 시작합니다 로맨이의 가치 롱하고 로맨이의 가치 롱하고 롱하고 포도몽 롱하고 힘듭니다, 힘듭니다.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